행정안전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인 이호조가 한때 먹통이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행안부는 29일 오후 1시 30분부터 45분까지 이호조가 정상 작동하지 않았다면서 이중화 장비가 작동하면서 정상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호조 보안장비인 침입방지시스템 IPS 내부 저장장치 오류로 문제가 발생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장비가 왜 오류를 일으켰는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호조는 서울시를 포함한 243개 지자체, 33만 지방공무원이 사용하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으로 예산 편성, 지출, 결산 등에 사용됩니다.